오래전 어느 날 야, 거지야 어디가? 야, 너 왜 내 말 모르는 척해? 야, 정성진! 어, 왜? 야, 너 나 무시해? 왜 대답 안 하는데? 난 거지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나 부를 거면 이름으로 불러. 너네 집에 돈 없잖아. 어, 너 사는데도 저기 언덕 위고 그러니까 너도 거지지. 그래서 뭐?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어? 아니잖아. 그래도 거지는 거지야. 너 내가 이번에 1등했다고 그러는 거지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선생님이 예뻐해서 그러는 거지? 아니라고! 그냥 너 거지라서 거지라고 부른 거야. 너는 금에밖에 못 하지, 바보야. 나 바보 아니야? 바보 아니면 너 받아쓰기 몇 점 받았는데? 어,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. 어, 이러봐. 대신 너 나보고 거지라고 한 것도 다 얘기해, 이 바보야. 나 바보 아니란 말이야. 나 그럼 간다, 바보야. 10년 후 어, 잠깐. 야, 너 정성진 아니냐? 야, 이런 데서 만나네. 고등학생 돼서 이젠 못 만날 줄 알았는데. 얘들아, 인사해. 얘들아, 인사해. 이놈이 내가 가끔 말했던 개야. 그 범생이. 이 손 놔. 도서관 가야 하니까. 도서관? 이놈 좀 보게. 너 내가 누군지 몰라? 내가 옛날에 그 구일석인 줄 아나 본데. 너 자꾸 이따위로 굴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.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데. 그러니까 돈이라도 받치라는 거야? 아니. 니네 집 형편이야. 그때나 지금이나 뻔할 텐데. 내가 뭐 너한테 돈을 바라냐? 그런데 왜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이 난리인데. 내가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잡는다는데 넌 뭐 불만 있어? 넌 항상 이게 문제야. 사람 속을 맨날 뒤집어놔. 내가 뭘 했길래 네 속이 뒤집어져. 못난 놈이면 못난 놈답게 네네 하면서 내 다리 밑에서 기어야 하는데 맨날 너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아. 내가 뭘 그렇게 네 자존심을 긁었는지 모르겠네. 그거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음. 너 나한테 자격지심 있냐? 뭐? 이 자식이 아무래도 안 되겠네. 너 오늘 형님한테 제대로 인성교육 좀 받아봐. 안 따라와?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도서관 늦었다고 말했지. 거기 경찰 아저씨. 여기 불량 청소년들이 사람 패일라고 해요. 얘네 좀 잡아가세요. 뭐 경찰? 이 씨 두고 보자. 야.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. 3년 후 선배 지금 도서관 가세요? 잘됐다. 저랑 같이 가요. 유리와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나 바로 안 내려와. 거기 저녁까지 머물 건데. 괜찮아? 네? 아, 괜찮아요. 저 반납해야 할 책도 있고 시험 공부도 해야 하거든요. 선배도 시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? 어, 그렇긴 한데 너 저번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오해할 것 같아서. 네? 뭐가 불편해요? 저 혹시 몸에서 냄새나요?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. 어, 유리 너 우리 과 사람들 중에 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건 알고 있지? 네? 그랬어요? 신경 안 써서 몰랐네. 그럼 이제부터라도 알아. 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. 그런데 네가 나랑 붙어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해. 아, 오해요? 그래, 오해.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자.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. 음, 싫은데요. 전 선배랑 같이 올라갈래요. 어, 왜? 저기, 유리야.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그런데 나도 너 오해할 수 있어. 그러면 너 불편하잖아. 아닌데. 남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저는 상관없어요. 저기, 유리야. 그러니까 네 말은... 네. 저 지금 선배한테 작업하는 건데요. 좀 당돌한가? 근데 선배가 너무 저 피해 다니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. 유리야, 네가 잘 모르겠지만 나 아무것도 없어. 그래도 선배 똑똑하고 사람도 좋고 따뜻하잖아요. 전에 저 힘들어할 때도 밤새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. 그건 내가 널... 어... 알아요. 선배 저 좋아하죠? 그러니까 더 압착같이 저 밀어내는 거고요. 아, 좋다. 그래, 같이 도서관 가자. 진짜 기래하죠. 얼른 가요. 이러다가 좋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겠다. 어? 어, 그래. 그리고 나중에 저랑 저녁 같이 먹는 거예요? 참, 이거 데이트하자는 소린 거 눈치 없는 선배도 다 알죠? 어? 어, 데이트? 내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. 네, 데이트요. 몰랐으면 오늘부터 선배랑 저랑 일을 하는 거 어때요? 어... 어, 그래. 2년 후 엄마, 나왔어. 이 사람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던 착하고 귀여운 내 남친. 어, 안녕하십니까, 어머님. 유리 남자친구 정성진이라고 합니다. 어, 자네가 성진 총각이야. 유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. 아주 심지가 곧고 착하다고? 네, 아, 네.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흠,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 참 좋아해. 엄마는 무슨... 신입사원 교육시키는 것처럼 벌써 사람을 잡아. 아, 그랬나? 내가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게 좀 딱딱해. 자네가 좀 이해해요? 어, 어머님. 회사를 경영하신다고요? 응? 내가 말 안 했지? 괜히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... 그리고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니고...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... 그렇다고 작은 회사도 아니다. 유리 넌 맨날 그러더라? 괜히 큰 회사다 하면 오빠 겁먹으니까 그렇지. 아무튼 지 오빠만 오빠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. 아무튼 차린 건 없지만 이거 들어요. 네? 아, 네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그나저나 자네 여기까지 온 건 이유가 있겠지? 네. 저 유리와 결혼할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. 결혼? 우리 유리랑? 자네, 혹시 미래 계획 같은 건 있는가? 네.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성실히 잘 다니면서 투자도 좀 해볼 계획입니다.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? 자네, 내가 회사 오너라는 거 방금 분명히 들었지? 네, 들었습니다.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옆에서 간신배처럼 좋은 말이라도 했을 거고 아닙니다. 그건 장모님께서 피 땀 흘려서 일구신 회사일 텐데 제가 감히 숟가락만 얹으면 안 되죠. 저는 제가 잘 벌겠습니다. 그래? 그럼 우리 딸은? 물론 그 돈으로 유리도 함께 잘 살아야죠. 그래서 절대로 유리 굶기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. 뭐? 그래, 알았어. 그럼 두고 보겠네. 5년 후 자기, 그게 말이 돼? 잠깐 당신 쉬는 동안 자리를 정리했다니. 안 되겠다. 이건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. 아냐, 아냐. 여보, 이건 나도 각오한 일이야. 회사에서 몇 번이나 나한테 얘기도 했었고. 그래도 그렇지. 마지막이 너무 자기네 마음대로잖아. 이게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지. 그래도 그만큼 나한테 후하게 쳐줬던 회사잖아. 그래도 나 그렇게 나쁜 마음 없어. 이제 슬슬 나도 다른 직종으로 갈아타야지 라고 생각했었고. 다른 직종? 음. 이제 백세 시대인데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살 순 없잖아. 조금 쉬면서 자기랑 우리 태풍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나 가져야겠다. 원래 생각했었어.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. 다 잘 될 거야. 아, 그럼 좋은데. 참, 여보. 우리 엄마가 당신 부르시더라고. 한 번 시간 날 때 가봐. 장모님이 나를? 왜? 일주일 후 장모님, 저 왔습니다. 어, 우리 사위 왔나? 여기 좀 앉아보게. 네, 그런데 저를 부르셨다고요? 어, 다름이 아니라 자네 이제 슬슬 우리 회사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? 네? 장모님,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? 무슨 말씀이긴 말 그대로지. 자네가 이제 유리랑 결혼한 지도 몇 년이나 됐으니까 이젠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식구들끼리 회사에서 힘을 모아야지. 괜찮습니다, 장모님. 식구라고 해도 꼭 같은 회사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. 하긴, 그건 그런데 내가 청소방이 필요해서 그래. 혹시 생각해놓은 회사 있어? 아, 일단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유리랑 좀 쉬려고요. 태풍이 크는 모습도 지금 아니면 못 볼 것 같고요. 하긴,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다음 일도 생각은 해야지. 정해놓은 곳은 아예 없는 거지? 아뇨, 쉬면서 슬슬 정해야죠. 그래도 걱정 마세요. 장모님 속상하실 일 없게 잘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넨 그게 문제야. 가끔 너무 고집을 부려. 그럴 바엔 그냥 우리 회사 들어와. 아닙니다, 장모님. 저 낙하산 얘기 듣거나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면서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낙하산이라니. 이건 스카우트야. 청소방 전 회사에서도 실력 인정받은 거 다 알아. 연봉도 잘 챙겨줄 테니까 속는 샘치고 나 좀 도와줘. 아, 그렇게까지 말씀 주시는데 그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? 정말 잘 생각했어. 그럼 부사장으로 바로 직위 올릴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. 아뇨, 아뇨. 저는 사원이면 충분합니다. 사원이라니. 당장 부사장으로 올려준다니까? 아닙니다. 다른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해야죠. 그리고 제가 사원이어야 사람들도 편하게 회사 얘기들도 할 테고요. 아, 그건 그렇지. 알았어. 그럼 일단은 평사원으로 시작해봐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장모님.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정성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성진 씨. 나도 잘 부탁해.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고. 성진 씨 직속 상관은... 아, 저기 있네. 무서운 사람이니까 몸 조심하고. 알았지? 야, 이게 누구야. 나는 이름만 듣고 내가 아는 그 성진이가 맞나 했지. 야, 근데 너 맞네. 야, 정성진.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넌 내 딱가리네. 아, 널 이런 데서 만나서 반갑네. 근데도 이름이 무슨 일석이더라? 박일석? 주일석? 구일석. 야,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? 너 내 바로 밑이야. 내가 기라면 기고 까라면 까야 한다고.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. 시대는 시대고. 네가 내 밑으로 들어온 이상 앞으로는 좀 고단할 거다. 일단 자, 천 원 줄 테니까 밑에 가서 커피나 한 잔 사와. 난 고급 커피만 마시니까 스페셜 아아 사오고. 오는 길에 거스름돈은 너 껌이나 사서 씹던지. 헤헤헤. 여기 회사 아니야? 업무 짓이 아니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뭐? 그럼 너 이 서류 하나하나 편집 다시 해. 너 잘난 놈이니까 이 정도야 눈 감고도 하지. 아, 그래. 오늘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. 하,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. 야, 네가 잘라봤자 지금은 내 딱가리야. 어딜 기어오르려고 그래?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타당한 질문을 한 거야. 아주 지만 잘랐지. 야, 너 아주 잘 걸렸다. 앞으로는 아주 눈물 콧물 다 빼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. 아, 첫날부터 아주 피곤하네. 그날 저녁 여보, 잘 다녀왔어? 어머, 당신 얼굴빛이 왜 그래? 어, 아냐.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. 피곤한 일이라니? 왜,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음, 당신은 예전부터 당신을 괴롭혔던 일이 또 눈앞에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? 어? 계속 피해갈 수 있는 일이야? 아, 그건 아니야. 만날 때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고 있는데 때만 되면 이렇게 계속 엮이게 되네. 그래? 음, 그럼 이번엔 해결을 하고 지나갈 것 같아. 그래? 왜? 왜냐면 이번에도 해결을 안 하면 다음에 또 만나게 되잖아. 그러니까 너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다. 이렇게 한 번 혼쭐을 내줘야지. 아무래도 그래야겠지? 자꾸 내가 대응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 덤비는 걸지도 모르니까. 음, 아마 그럴 거야. 그리고 과거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또 많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이잖아. 당신 말이 맞아. 나도 이젠 그때 그 나이가 아니니까 굳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지. 근데 어떤 사람이야?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 사람 맞지? 음. 어쩌다 회사에서 예전에 날 괴롭혔던 사람을 만나게 됐네. 그럼 자기도 보여줘. 예전엔 그냥 당했지만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. 그래. 아무래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건 이제 무리일 것 같네. 고마워, 여보. 그럼. 난 언제나 당신 편인 거 알지? 그럼 잘 알지. 아무튼 나도 이제 너무 괴롭히면 참지 말아야겠어. 한 달 후 아, 이제야 점심 시간이네.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비빔국수라고 한 것 같은데. 비빔국수 좋지. 요즘 입맛도 없었는데 잘 됐다. 입맛이 없어? 왜?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귀찮은 사람이 있어서. 어? 아, 혹시 구일석 그 인간 때문이야? 아, 그 사람 원래 그래. 울고 나간 직원이 얼마나 많다고. 음, 그래? 악명 높았다 이거지? 어,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지 마. 하긴, 직속이라 어쩔 수 없긴 하겠다. 자, 그럼 국수를 한번 비벼볼까? 어, 이게 누구야? 우리 귀하디 귀한 정성진 사원 아니야? 아이고, 이런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. 으아, 이게 뭡니까 대리님? 어? 그러니까 왜 봉석 씨가 거기 있는 건데? 피했어야지. 피하지 않았으면 어쩌시려고요. 그럼 저에게 국수 쏟으시려고 한 건 아니고요? 아, 그럼 뭐 어쩌라고. 그러니까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옷도 안 더러워졌을 거 아니야. 아무튼 당신들 둘이 잘못한 거야. 아, 내가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줬더니 참 찌질하게 구십니다. 뭐, 찌질? 이런 정신나간 놈을 봤나?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 네가 봤어? 봤냐고? 아무튼 됐고, 봉석 씨한테 사과하세요. 사과? 사과는 무슨 사과? 사람이 실수 좀 한 거 가지고. 열 받으면 한 번 쳐보던지, 어? 하긴 모범생 정성진은 사람 치는 법도 모르지, 어? 쳐봐. 아, 이봐요 구일석 씨. 나이가 몇입니까? 언제까지 이따위를 구시려고요? 뭐? 이 자식 봐라. 니같이 잘난 맛에 사느라 눈에 뵈는 게 없지? 아유, 대리님. 좀 그만 좀 하세요. 야, 너도 나 만년 대리라고 무시해?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? 어, 대표님. 하하, 안녕하십니까? 아무 일도 아닙니다.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?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알아도 되나? 아, 예. 회사 기강 좀 잡으려고요. 그러니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기강? 어떤 기강 말인가? 네. 요즘 말단 사원이 자기 직속 상사한테 기어오르려는 사례가 있어서요. 제가 좋은 말로 다 이루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. 그럼 뭐 알아서 하도록 하고. 그것보다 정성진 사원? 네, 대표님. 부르셨습니까? 아무래도 자네 없으면 안 되겠네. 우리 사위, 오늘부터 부사장으로 일해줘. 아, 대표님. 여기는 회사입니다. 제가 사위인 건 나중 문제죠. 회사긴 회사인데, 내가 대표인 회사지. 솔직히 말해봐. 자네 어제 전 회사에서 다시 스카우트 받았다며? 사실이야, 아니야? 사실입니다.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아. 그냥 내일부터 부사장으로 출근해. 이건 명령이야. 아,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. 알겠습니다. 뭐? 잠깐, 스카우트? 부사장? 이게 뭔 소리야? 무슨 소리긴요. 아무리 봐도 대리님 세됐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. 뭐? 그럼 진짜로 정성진 저놈이 부사장이라고? 그렇게 됐네. 그냥 말 안 하고 실력 행사로 이겨주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. 잠깐, 성진아. 내가 잘못했어. 진짜 내가 잘못했어. 내가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질투 때문에. 내가 진짜 미련했다. 딱 한 번만 살려줘. 나 집에 애들도 있고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. 성진아, 제발. 너 그럼 정말로 내가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수 있어? 그럼 내가 뭐든 시켜만 주면 다 할 수 있어. 뭐부터 할까? 어? 너 구두부터 닦을까? 말만 해줘. 그렇단 말이지. 2주일 후. 아무래도 오늘 커피가 쓴 것 같네. 이걸 어쩌지? 네? 아이고, 부사장님. 제가 얼른 새로 타오겠습니다. 아, 그러지 말고. 저 밑에 있는 사거리에서 파는 걸로 부탁해요. 샷은 두 잔 추가하고 얼음은 가득 부어주시고요. 아, 시럽 펌핑은 두 번에 설탕도 좀 챙겨오고요. 다 외우셨죠? 네? 아, 네. 시럽, 설탕. 저, 저기 부사장님. 혹시 저한테 일부러 시키시는 건 아니시겠죠?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제가 일석 씨랑 같은 사람인 줄 압니까? 일은 일입니다. 아, 네. 그렇죠. 일은 일이죠. 왜요? 불편합니까? 아예 제 비서로 사는 게 연봉도 오르고 오히려 좋은 일일 텐데요. 아, 네네. 맞습니다. 일석 씨.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구일석 씨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긴장하지 마세요. 네, 네. 아, 다행입니다. 대신 정신 기강을 제대로 잡아주겠습니다. 예전처럼 함부로 사람들 괴롭히고 되지도 않는 일찍 놀이한다? 그땐 정말 가만히 안 둡니다. 알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말 나온 김에 전임자에게 받은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올리세요. 네, 네. 근데 그게 양이 장난 아닌데요. 지금 양이 문제입니까? 대신 이제부터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이참에 제대로 배우세요. 인성도 좀 배우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뭐합니까? 얼른 나가서 커피부터 사오세요. 물론 일석 씨 것도 함께 사오시고요. 부사장님, 감사합니다. 그럼 얼른 다녀오겠습니다. 그 후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. 하지만 그 중엔 다시 얘기해 볼 만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저에게는 제 동창이 그랬네요. 그렇게 날뛰던 동창이었지만, 요즘엔 저와 합을 맞춰 어떻게든 해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서 도와주고 있어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죽지 않고 대신 내가 더 성장한 사람인 걸 보여주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